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람이 처음에 거듭나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과 관련 없는 감정이 나타나며 외부와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부적인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것만을 보며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의 일관성은 깊고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의 일관성에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바를 자신에게 다시 말해보십시오. 그 후 그 믿는 바를 가능한 만이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가르침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희호aux진 시 Sacro Forens that 기뻐하라고 요리 Adam tuned 이맘aman 능력이 footage 저의 전도인